D의 공포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4개월 연속 0%대에 그치면서 지금 디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물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해서 D의 공포,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통계청 발표한 자료입니다. 4월에 소비자 물가 CPI라는 것이 0.6%밖에 안 올랐다는 거고 1월부터 4월까지 하면 0.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체계로 CPI라는 물가 통계를 만든 지 54년 만에 가장 낮은 거예요. 우리가 물가 통계를 CPI를 1965년부터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오히려 좀 최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일부 국민들은 소주값이 왜 오르냐 삼겹살이 왜 오르냐 이래서 공포에 떨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나타난 지수 물가, 지표 물가는 지금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국은행이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다시 공포를, 물가 하락이 공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 사실 부담이 적을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하락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부담이 되는데 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세계 경제가 2차 대전 이후에는 물가가 하락을 해서 경제가 망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1945년 이후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가는 하락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물가라는 것은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물가가 급격히 하락해도 경제를 충격, 충격 정도가 아니라 경제를 폭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물가 상승보다도 물가 하락이 더 경제에 무서운 폭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D의 공포,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서고 있는데요. 1929년, 1930년에 미국을 강타했던 세계 경제 대공황도 물가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 D의 공포거든요. 이를테면 한 기업이 지금 물건을 팔아서 만들어서 판다.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자재를 사와서 일정한 생산, 가공 기간을 거쳐서 물건을 파는데 원자재를 사오는데 만 원이 들었다. 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10% 이윤을 붙여서 6개월 후에 만 천 원에 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물가가 많이 떨어져서 스마트폰을 만 천 원에 팔 수 없게 되고 오히려 5천 원에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러면 자신은 원자재 가격이 만 원이 들었는데 5천 원에 팔았다면 그 기업이 망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이런 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구조 속에서는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게 돼요. 생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에서는 아무도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생산하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생산 재료에서 경제가 망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인건비를 줄 수 없고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소득이 없어지고 소득이 없어지면 기업체 물건을 사줄 수가 없어서 물가 악순환과 경제 폭망이 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늦었지만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낮춰주라 어저께 기자회담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우리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를 남길지 모르는 그런 오판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물론 이낙연 총리라든지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을 막자고 금리를 올려라라고 압력을 넣은 적은 있었지만 지금 물가 하락을 걱정하는 마당에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패착 중에 패상, 거꾸로 가는 정책이었다. 지금도 아마 자신들의 정책이 불과 서너 달 만에 정책 기조를 바꾸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타난 지표 0.5%의 물가 상승, 아주 저조한 것이죠. 거기다가 1분기 마이너스 0.3%의 성장률만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물가 하락이 기조적으로 굳어졌느냐, 일시적이냐에 관해서는 아직은 여론의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한국은행 총재가 앞서서 지금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도 바로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려 노세 تھ particularly 기상캐스터 배혜지 각각 오늘